안녕하세요. 실험농부입니다. 왜 실험인가 하니 뭐 저희도 저도 60대인데 우리 민족이 다 옛날에는 다 농업에 종사한 인구가 많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 농군의 자손입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뭐 소시적에 가끔 모내기를 간 적도 있고 뭐 그 정도죠 그리고 뭐 뭐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옥수수 심어 가지고 쌀국을 틔운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제가 왜 실험농부냐 하니 뭐 바쁜 세상에 언제 이거 뭐 배우고 유튜브 공부하고 뭐 할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뭐 이름을 또 원시농업 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실험이니까 뭐 원시 실험농부라고 할까요 어쨌든 저 실험농부를 시작하겠습니다